내가 한 번 나가볼까? 나가보면 애들이 다 쫓아올려나? 디디야, 여기가 깜짝 놀랄게요 어이구 주름을 구부려주는 거야? 엄마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 다 여기 와서 바글바글이야 아나이 왔어? 아나이도 왔어? 아이고 이쁘라 응 그거리도 왔네 에헤헤 집마가 먼저 앉아있었잖아 에이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우리 애기 착하지요? 두피도 거기 앉고 싶었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 아이고 어떡해 ㅋㅋㅋㅋ 집마가 다시 갔는데 할머니가 왔네? 그렇다고 할머니를 때리면 되겠어요 아가씨? 쟤라 엄마 밥먹는 식탁에서 움푹 그루밍하는 애가 어디있죠? 쟤라가 눈을 질끈 감고있어 나는 안볼란다 내가 가르친 적 없다 자 영양도 먹자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걸 안 먹으면 좋겠다 내가 가르친을 거 같은데 자영양이 엄마가 다 먹으면 좋겠다 엄마가 다 먹으면 좋겠다 엄마가 다 먹으면 좋겠다 이럴수야 엄마가 다 먹으면 좋겠다 뚜루를 넣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줄부터 주리 고구리 아, 카페 벌써 다 넣었어? 오늘 꼭 밥먹고 나서 운동하지요, 살 안 채려고요. 이제 자의 시간이야. 좀 자자. 다 따라 들어. 아이고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밖에도 밥 많잖아. 엄마가 이 방에 있으면 이 방 화장 실수가. 거실을 쓴 거실 화장실 쓰고. 엄마야. 덕을 긁지 말고 똥을 덮으라고요. 아가씨. 아가씨. 엄마 자리 잡고 누웠어. 엄마랑 같이 자자고. 아이고 이뻐. 내가 한번 나가볼까? 나가보면 애들이 다 쫓아올려나? 우리 마농이만 안 나왔지? 마농이는 엄마랑 달려서 기다리고 있네? 이따가 나면 사자 엄마랑 알지? 성장에ning 안 와와, 아니 뭐하는 애들이야. 아니 얘들아. 알겠어. 다 같이 자자. 안 되겠다. 어이 많이 참았네 아까부터 주렀는데 니가 오니까 만화여 가버렸잖아 이 녀석아 비닛나랑 자고 싶었어요